이곳인가 터닝맥카드에서 활약했지만 이제는 잊혀진 용사들 모두 깨어 나의 병사로 만들어주마 자 일어나라 이제 복수를 시작해볼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용하지? 다들 어디 간거야? 역시 나의 인기란 그나저나 다비랑 다나는 어디 갔어? 오늘 다비랑 다나는 터닝맥카드 W 출연한다고 방송국에 갔어 지금쯤 올 때가 됐는데 집에 도착! 도착! 너희도 많이 바쁘구나 그럼 그래도 터닝맥카드 W에 출연하고 있어서 행복해 행복해 우리를 잊어버리고 자기들만 W에 출연한다고 즐거워하다니 잊혀진 메카니멀들의 분노를 느끼게 해주마 가라 나의 병사들이여 어? 저게 뭐지? 으악 괴물이다 아니 타나토스? 나야 다비 타나토스 있어 시끄러워 시끄러워 너희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 잊혀진 메카니멀들의 마음을 아냐고 메카니멀들이 너무 많아 미드로라면 아무것도 못하고 잡히게 될 거야 나에게 좋은 방법이 있어 이리 모여봐 소근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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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안 일어나 내가 할 일이 있어 내가 활약할 시간인가? 자 가라 데미안 으악 지금이야 다비 다나 어서 도망치자 응 도망치는 거냐 이소배 데미안을 구하고 싶으면 빨리 돌아와 황복하는 게 좋을 거다 이소배 여긴 어디야? 어디야? 여기가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메카니멀이 봉인되어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 봉인을 풀고 그 메카니멀을 이용해 데미안을 구해낼 거야 가자 저쪽이야 어서 날 풀어줘 조용히 해 한 번만 더 시끄럽게 굴면 다시는 W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마 타나토스 데미안을 풀어줘 데미안을 풀어주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지? W 주인공 자리도 넘겨줄 수 있나? 그렇겐 안 돼 그렇다면 데미안은 테로 봉인 해제 위대한 드래곤 테로 테로인가? 이건 그냥 테로가 아니야 강력한 W 테로라고 이얍 크으 두고 보자 강해져서 돌아오라 타나토스 나처럼 W 메카니멀이 되었어 여기가 뭐지?